5. 준비한 거. 네. 준비해버렸을 때 잘생긴 해. 준비해 주셨습니다. 진짜. 5. 4. 또? 기쁘다. 함께면 어떨지 우리둘 맨날 이렇게 또 상상을 해 누구 친구가요? 누구 친구에요? 모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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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누구에요 오늘 기분이 나쁘지 않은데 오늘 서로가 치는거에요 아 아니 모두 이렇게 치는거에요 몰랐을까 So beautiful beautiful 그 누구보다 아름다울 너니까 아프지마 울지마 널 향한 노래가 흘린다면 다시 돌아와 Oh 그리워 그리워 돌 속에 혼자 서있는 모습이 낯설어 내가 필요해 잊지 않게든 내가 너무 싫어 다시 돌아와 아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지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지인입니다 자 이번에는 너무 영광이구요 이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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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죠 do hey 띠 쟄 학생 틈 잙 지 作詞・作曲・編曲・編曲・編曲 初音ミク 何も通りの尺だよね 下心が透けるような 悟い誘いは知らないふり あっちとこっちで見つめ合う 隙だらけの恋のブラインド グッドのパッドも見せ合って 取り出したのは妥協は